안녕하세요. SBS 월화드라마 상류사회에서 유창수 역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6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네이버 TV원회와 그리고 SBS 상류사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작발표회가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 배우들을 모여서 인사드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모바일과 PC를 통해 모두 시청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6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만나요. 안녕.